크리천, 태진아, 기독교로 개종, 2020 트로트 어워즈, 가왕상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하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육대 대한가수협회 회장 송대관과 영원한 라이벌 송대관과 방송에서 라이벌 겸 앙숙 캐릭터로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절친한 사이다. 티격태격하는 것은 기믹, 술책이고 실제로는 서로 자가용도 빌려줄 정도로 깊은 우정을 자랑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송대관과 태진아처럼 겉으로는 서로 티격태격하지만 실제로는 친한 사이인 사람들에게 엑스지나 엑스 대관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태진아 미국생활 송대관의 도움 태진아는 한국에서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 미국으로 향한다. 미국으로 가서 먼저 정착해 있던 선배가수 송대관의 도움으로 교포사회의 반무대 활동 등을 하며 가정을 꾸렸다. 1984년 1월 방송 출연 금지가 해제되자 한국에서 음반을 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를 반복하던 중 89년 옥경이가 히트를 친 다음 90년에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가요 톱10에서 골든컵을 수상한 이후에 후속곡인 91년 미안미안에 역시 여러 번 1위를 할 정도로 히트하면서 트롯 4대 천황이 되었습니다. 트롯 4대 천황 대한민국의 가수로 현철, 서른도, 송대관 등과 함께 한국의 트롯 4대 천황으로 꼽힙니다. 2020 트롯 어워즈 트롯 어워즈 가왕상 후배들에게 용돈 투척 만날 때마다 주는 용돈 자판기 라디오스타 태진아 후배들 용돈으로 일주일에 천만원 통쿤 사랑 가수 태진아의 넘치는 후배 사랑이 공개됐습니다. 2020년 5월 27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는 태진아 1호 이동준 이일민 부자가 게스트로 나왔다. 스페셜 MC로는 김구라의 아들 MC 그리가 출연했다. 이날 태진아는 MC 그리에게 용돈을 건넸다. 그리는 제가 지금까지 태진아 선배에게 받은 돈만 200에서 300만원은 되는 것 같다면서 좋은 곳에 쓰겠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태진아는 그리의 모습에 흐뭇하게 웃으며 후배 사랑을 보여줬다. 태진아는 그리뿐만 아니라 후배들 용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많다고 했다. 태진아는 음악방송 대기실에 후배들이 인사로 오면 음반만 받을 수가 없다. 재수 있는 돈이니까 꼭 1등하라고 봉투에 돈을 넣어준다고 말했다. 방송국 가기 전에 은행 먼저 방문 그러자 아들 이루는 아버지가 방송국 가기 전에 은행을 간다면서 일주일에 후배들 용돈으로 천만원은 쓴다. 걱정은 되지만 본인이 너무 즐기고 계시다. 아버지 기쁨이니까 라고 태진아를 응원했습니다. 태진아 그는 누구인가 본명 조방원 예명인 태진아는 배우 태연실의 태, 남진의 진, 나훈아의 알을 따와 지었다고 한다. 무명시절 지방공연을 갔다가 그의 본명을 들은 작곡가가 조방원은 평범하니 예명을 지으라고 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출생 1953년 2월 16일 음력 1월 3일 나이 67세 171cm 68kg 고향 충청북도 보은근 탄부면 하장리 소속사 진아 엔터테인먼트 데뷔 1972년 내 마음 급행열차 가족 배우자 이옥형 부인의 이름이 이옥형인데 왜 태진아의 노래 제목은 옥경이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태진아도 실제로 아내 이름을 이옥경으로 잘못 알고 있었으며 혼인신고를 하면서 제대로 된 이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부 사이가 틀어지진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부인인 이옥형씨도 마찬가지로 태진아에게 조방원이란 본명이 따로 있다는 것을 혼인신고를 하면서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둘 다 서로의 본명도 모르고 연애를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신혼초 미국에서 살 때 장모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했으며 당시 장모의 집은 원룸이었다고 합니다. 태진아는 방 한쪽에 커튼을 쳐놓고 살았는데 이때 이루가 생겼다고 합니다. 장남 조유명 차남 이루 조소년 아들 이루도 가수로 데뷔했으며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대박을 쳤다. 대신 장르는 다르며 그리고 이루는 현재는 가수 활동보다는 배우 활동이 더 많습니다. 종교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동반자를 주님은 나의 동반자라고 개사를 해서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할 정도로 매우 독실한 크리천이다. 또한 2000년 가요 대상에서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라고 한 적도 있고 그 외에 각종 시상식 수상소감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언급한다. 원래 태진아의 집안은 철저한 불교 집안으로 태진아 본인도 크리천인 아내의 권위에도 꿋꿋이 불자 생활을 하였으나 드디어 1983년에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합니다. 태진아 대표곡 옥경희 1989년 미안 미안해 1990년 거울도 안 보는 여자 1990년 노란 손수건 1993년 사모곡 1993년 사랑은 아무나 하나 2000년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2002년 동반자 2004년 라송 2014년 등 20여 곡이 있습니다. 비진아 라송 유쾌한 무대 태진아 랄랄라 후렴 완벽 소화 2014년 1월 24일 오후 방송된 KBS2 뮤직뱅크에서는 비진아 무대가 꾸며졌다. 비 태진아의 만남을 비진아라고 읽혔는다. 이날 태진아는 라송 후렴곡 랄랄랄라 부분을 완벽히 소화했다.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었던 합성 그대로였다. 비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태진아는 내공으로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태진아 건물 건물주 연예인 중 한 명이다. 2013년 여름에 아들과 함께 이태원동에 위치한 5층 건물을 구입하였다. 1년 사이 7억 원의 시세책을 얻었으며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태진아의 명의 건물은 도로가에 위치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시세가 약 50억 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건물의 1층에는 카페가 입점해 있으며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태진아가 사장으로 있는 진화기획 태진아의 장남 조유명이 사장으로 있는 YMC 엔터테인먼트 및 이루기획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강남의 부탁에 흔쾌히 주례를 서게 된 태진아 결혼하면 땅 3천평 주겠다고 태진아 아 줘야죠 더불어 태진아는 강남에게 이상화와 결혼을 할 경우 3천평 땅을 준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실제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해 화제를 못마도 있습니다. 트롯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진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looks good at first